9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죠 이게 고해성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를 한 사람에게 먼저 스스로 고해성사를 한 사람에게 가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발하기 어려운데 상호불신을 조장하여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로 마약 범죄수사기법에도 이런 걸 많이 활용하죠 마약 같이 먹은 사람 다 부르라 그러면 너는 최대한 선처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죄협상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인데 자 1번에 보면 1번은 면제입니다 면제 면제는 뭐냐면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작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는 면제됩니다 2번에 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가 시작된 후자 동그라미 후에 자진신고를 한 자는 50%를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100% 면제해주는 1번에 다시 가번에 보면 자진신고한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번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 다음에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망조한 자 동그라미 3번 거짓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47번에 보면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 거 세 가지 적어놨습니다 차라리 자진신고해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지 않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60일 이내에 미신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47번에 있습니다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이 세 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 번에 보니까 우리 교재 94페이지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여야 합니다 즉 다운계약서는 매수인 매도인 둘리 합의가 되가지고 다운계약서를 적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신고한 사람만 면제해주고 뒤에 자진신고해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 번에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그 다음에 다 번에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면제해줍니다 2번은 조사 시작되고 난 후에는 50%만 깎아줍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기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된 경우 그 다음에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상습범위죠 네 번째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약 3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실무에서는 5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실무가 30% 내외가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12문제인데 최근 들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외라고 되어 있고 또 실문지 법령인지 구분하기에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60점만 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은 최소한 80점 이상 받아야 2차를 능력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법도 최근 2년간 점수를 보면 50점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시세법도 고득점하기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합격자가 2만 3천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회 실무교육 강의를 나갑니다마는 협회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뽑지 말라고 로비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작년에 1만 7천명 정도 선발됐는데 그걸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출제위원 구성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통계는 우리가 수능시험이 60만명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원서접수가 30만명 이상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32만명까지 그런데 그 32만명에는 1,2차 같이 본 사람은 2명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보는 사람은 한 20만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2차까지 응시한 사람이 8만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3명 중에 2명은 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96페이지에 보면 출제 29회 출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거의 6문제 정도 밖에 출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전부 다 어디가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서 4문제 나오고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실무 앞에 총칙은 최근 들어서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97페이지 97페이지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98페이지 중계계약 이거는 중계계약 이번에 중계계약의 법적 성질 이게 19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거의 10년 전에 98페이지 중계계약의 법적 성질 이거는 민법의 계약 총칙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약법에 자 그래서 우리 중계계약은 낙성 불효식계약이다 요물 요식계약이다 하면 x입니다 청략과 성락의 의사표시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말로 계약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낙성 불효식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무상 편무계약이라고 하면 x입니다 중계 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이 아니고 우리 증여계약 증여는 계약이죠 증여계약인데 증여계약을 하면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면 받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준다고 하면 준다고 하면 받을 의무 없죠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쓰레기 봉투 전부 다 받으라고 갖다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계약이니까 청략을 해도 성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또 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빚 다 주면 받을 거예요 빚을 주면 그래서 무조건 공짜로 준다고 다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한쪽에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계계약은 중계 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습니다 쌍무계약 양쪽이 다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의뢰인은 중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개업공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를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 쌍무계약이다 물론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는 없죠 안 팔리는데 어떻게 팔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직접 거래도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사중계가 아니라 민사중계입니다 이건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니까 크게 10년 치는 마십시오 상행위를 중계하는 것을 상사중계고 상행위 이외에 부동산 중계, 지급 중계, 혼인 중계를 민사중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팔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직접 거래도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사중계가 아니라 민사중계입니다 이건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니까 크게 10년 치는 마십시오 상행위를 중계하는 것을 상사중계고 상행위 이외에 부동산 중계, 지급 중계, 혼인 중계를 민사중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사중계가 아니라 민사중계입니다 이건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니까 크게 10년 치는 마십시오 상행위를 중계하는 것을 상사중계고 상행위 이외에 부동산 중계, 지급 중계, 혼인 중계를 민사중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비전형계약, 무명계약 같은 말입니다 민법, 법전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입니다 전형 유명계약, 민법의 계약의 형태는 몇 개가 있어요? 민법의 전형계약은 15개가 있죠? 14개였는데 여행자계약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민법전에 중계계약은 없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중계계약의 유형이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중계계약의 유형, 종류입니다 중계계약의 종류 중계계약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중계계약이 뭔지 거래계약하고 중계계약은 구분해야 됩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 공인중계사가 있으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살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계계약입니다 또는 중계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중계의뢰계약 또는 중계계약이라고 하고요 중계가 완성되어서 거래당사자 간의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그래서 거래계약하고 중계계약은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중계계약은 거래당사자 간의 맺는 계약이다 X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계계약의 종류를 보면 일반 중계계약, 독점 중계계약, 전속 중계계약 그리고 공동 중계계약, 공동 반대가 단독 그 다음에 순과 중계, 순과, 정과, 그 다음에 정률 중계가 있습니다 일반 중계, 독점, 전속 이 세 개는 개업 공중계사와 어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중계계약이라는 것은 어뢰인이 여러 개업 공중계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계를 어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 공중계사에게만 중계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오픈 리스팅이라고 해서 열려있다,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픈 리스팅이라고 해서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점 중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업 공개사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중계계약 유효 기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 공개사에게 중계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개업 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계사법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 중계계약하고 전속 중계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속 중계계약도 독점 중계계약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업 공개사에 하나여 중계를 일임하는 점은 독점하고 똑같은데요 다른 점은 독점은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분을 묻지 않고 무조건 중계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전속은 전속 중계계약 유효 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계보수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계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 공개사가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 비용의 한도가 중계보수의 50%까지 밖에 인정 안 됩니다 전속 중계계약은 그래서 일반 중계계약이면서 동시에 전속 중계계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속 중계계약이면서 공동 중계일 수도 있고 전속 중계이면서 단독 중계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중계이면서 공동일 수도 있고 일반 중계이면서 단독 중계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 중계 공동 중계는 개업 공개사의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어서 그래를 성사시키면 공동 중계계약 혼자서 양쪽을 다 소개하면 단독 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단독 중계하면 혼자서 양쪽을 다 소개하면 양쪽 다 중계보수를 받겠죠 공동 중계가 되면 개업 공개사가 두 명 이상이 되면 중계보수를 양쪽 다 받을 수가 없죠 한 개업 공개사가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돈을 많이 벌려면 앞으로 단독 중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공동 중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하면 답은 공동 중계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소개해 가지고 양쪽 다 받으려고 아끼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소개해 버리면 한 푼도 못 받죠 공동 중계하면 한쪽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여러 건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여러 건수를 하는 게 혼자서 다 하려고 욕심 지기는 것보다 따라서 공동 중계는 공동 중계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계계약이다 주로 이제 중모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자 그 다음에 순가 정가 정률 중계인데 순가라는 것은 뭐냐면 의뢰인이 먼저 의뢰 가격을 제시합니다 10억만 받아 주십시오 더 받는 거 11억 받으면 1억은 개혁 공개사님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순가 중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가 중계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계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인중계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입금 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라고만 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고 실제로 초과해서 중계보수를 받아야 공인중계사법 제 33조 3호 위반이 됩니다 33조 제 3호가 중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정가 중계는 일정한 금액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계보수를 정가 중계로 받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분양권 하면 무조건 100만원 달러 이렇게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는 300만원 달러 하더라고요 분양권 원래는 우리나라 중계보수는 요일 일정한 퍼센트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0.9%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정률 중계입니다 그런데 정가는 일정한 가격 정해진 가격을 받는 것을 정가 중계라고 합니다 무조건 한 건 하면 100만원 한 건 하면 50만원 이렇게 받는 게 정가 중계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굳이 출제된다면 좀 공동 중계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동 중계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공동 중계 전속 중계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중계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중계대상물 조사 확인은 중계대상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우리 공동 중계 사법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개학하기 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고 만약 설명을 잘못했으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이나 공제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동 중계 사법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99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1번 조사 확인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중계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3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네 답은 3가지 모두 다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무사항은 ~~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x입니다 모든 방법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어디에 있는 집입니까 보통 몇 평짜리입니까 물론 평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공부 떼보고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현장 답사까지 해봐야 됩니다 법에 현장 답사를 해봐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도 현업에서 현장 답사를 잘 했는데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현장 답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개사무소를 하면 아파트 구조를 다 알잖아요 많이 가봐가지고 그러나 또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가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만 조사하면 충분하다 액스입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99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보면 있죠 6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 환지세 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제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개업 공유회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계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우리 핵심 배교정리 프린터 이 두 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두 장 폐지수 4페지 밖에 안 되는 4개 들어갔다는 것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100페이지 기본적 확인사항 중에서 먼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지번 설정 단위 지역인 리동에다가 지번 번지수까지 적는 것을 소재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재지는 실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시장 공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연립 다세대 기숙사 건축법에는 이렇게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게 민법 학계론 공법 시험에 나왔던 게 다차 돌림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즉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번 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적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다다공 아연다기 자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지목 동그라미 2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되었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이 이렇게 부호 약호로 천원 천원 차장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천원 차장 이 4개만 차 문자 두 번째 때가리 부호 약호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두 문자 이름절 첫 번째 때가리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차 문자 두 번째 때가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천은 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원은 유원지고요 그 다음에 차는 주차장이고요 장은 공장 용지입니다 천원 차장 이 4개만 차 문자 2음절 두 번째 때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호 약호를 보는 게 아니라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인데 면적은 미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몇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지 평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제곱미터라고 쓰라고 해놓고 계속 평을 제곱미터로 어떻게 고치느냐 이걸 시험에 낸다는 건 결국 평을 쓰라는 말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평 몇 평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따라서 최근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 지형 지세가 있는데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지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 답사나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7번 건물의 구조 건축연도 용도 방향 이런게 있는데 시험에는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게 시험에 나왔던게 방향 그 다음에 건축설비 그 다음에 노후정도 노후정도 이 세개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건축설비는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노후정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1페이지 양가로 2번 권리관계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권리관계는 동그라미 기억에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없는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신문증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필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는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신문증을 위조해가지고 신문증만 위조하면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잖아요 나무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개혁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무 땅을 팔아먹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진 않는다 이런 법명은 있어요 나는 법을 몰라서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이제 공부했으니까 잘하겠습니다 하면 처벌받고 잘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위임장이 임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위임장하고 임감증명서 없이 계약을 하죠 그냥 본인한테 전화해보고 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녹음을 하고 언제까지 인감증명 위임장 첨부할 수 있냐 물어보고 그냥 계약합니다 현실적으로 녹음해놓고 왜냐면 민법에서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 숙건행위만 있으면 되지 인감증명이 있어야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의 혈액이 발생한다 이런 말은 없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서류 없이 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능력 확인입니다 101페이지 이것도 민법인데 민법인데 민법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제한능력자 민법에서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즉 민법 시험에 미성년자 나이가 18세냐 19세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103조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후견인이 있고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하면 엑스죠 신문증 저도 어제 누가 담배 사달라고 해서 담배 사러 밤에 가다가 보니까 주민등록증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려고 밤에 보니까 나이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모르는데 신문증 다 검사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래서 미성년자인지는 신문증을 봐야지 얼굴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대조해 봐야 되죠 요즘 미성년자들이 대구 대전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술 35만일치 술 받아 먹고 오히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해가지고 업주가 처벌 받더라고요 미성년자 술값 한 푼도 안 내고요 근데 보니까 신문증을 위조했더라고요 위조하니까 성년인 줄 알고 모르고 팔았겠죠 그럼 모르고 팔았으니까 용서해달라 그게 안 돼요 모르고 정상참작만 할 뿐이지 모르고 죽였다 제가 되는 줄 그렇다고 처벌 안 하냐고요 모르고 해도 처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인은 신문증 봐야 되고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즉 피성년후견인 부존재 증명서를 가정법원에 가서 발급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험 우리는 중개실무상은 중요한 게 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해도 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면 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대리권만 있을 뿐이지 동의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이 왔는데 피성년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떼오세요 이런 말 하기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걸려가지고 법률행위 즉 계약이 취소당한다면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경우에 피한정후견이 되는지 피성년후견이 되는지 미성년자가 되는지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직접 계약을 해도 되고 또는 법정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되고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며 피성년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계약이 취소당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무이기 때문에 이 과목 저 과목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페이지 배기페이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처분권한 유무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번에 공동소유입니다 민법에서 소유 형태가 구체적인 거는 민법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하려면 존자 전과목 강의 다 해야 돼요 민법의 소유 형태를 보면 단독소유 공동소유가 있고 공동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공유라면 공유라면 A가 공유 지분만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매갈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죠 합유인 경우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인터넷에 집어보면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렇게 집어보면 청계산 땅을 3천명에게 지분으로 지분으로 팔아먹어버렸더라고요 그럼 공유자가 3천명인데 그 매수인 살 사람이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동의받아도 3천명 동의 다 못 받아요 민주주의에서 3천명 동의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받겠죠 한 사람은 나는 죽어도 절대 못 판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용되지 않는 한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3천명 동의 받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 걸 사도 됩니다 되는데 이 공유 지분이 5명 넘게 넘어간다면 3명 이상 넘어간다면 그 동의 다 받기 힘들겠죠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친구가 연락 왔더라고요 다른 공유자 공유 지분인데 다른 공유자가 팔려고 하는데 이게 동의해 줘야 되냐 묻더라고요 제가 빨리 동의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의 안 해 줬다가 서로 기분 안 좋으면 내가 팔아먹고 싶을 때 그쪽에서 동의 안 해 주겠죠 그래서 공유물 전체를 내가 하려면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양가로 3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양가로 5 6 7 8 이거는 그냥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인데 3번에 이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부터는 여기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10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29에도 출제됐잖아요 근데 똑같이 안 나오고 이거는 반드시 10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4개 서식 비교하는 건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서부터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